우리 마지막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진검다리, 기도를 통해서 제자의 길, 마지막 길을 세우길 바랍니다. 한 시어머니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며느리와 함께 부흥집회에 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집회 강사님과 함께 기도를 받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분합니다. 기도받을 때 아멘을 크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한 생명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아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시어머니가 듣다 듣다 못해 답답해서 본인이 아멘, 아멘 천장이 떠나가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늦둥이로 원하시는 분들은 며느리와 함께 기도할 때 아멘을 더 크게 하시면 이처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몇몇의 학자들은 루터와 칼빈이 이뤄낸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기도의 회복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카톨릭 교회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 더불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기도의 모습을 후퇴시키고 예전 구약에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500년 동안 유럽의 교회는 기도를 신부나 추기경, 교황이 우리 인간 대신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교황이 대신 사죄를 선언합니다. 신부가 저와 여러분의 고의 성사를 듣고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줍니다. 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티칸 교회에서 나와 있는 기도문을 문서를 들고 줄줄줄 읽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의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이 필요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종부성사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반드시 미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죄가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사죄가 다시 그 사죄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선언을 받은 후에 영성체, 우리가 성찬할 때 먹는 떡과 잔을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이에게 그것을 주므로써 그가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부성사를 받지 않고 죽으면 생전에 성당에 잘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교리입니다. 저희 개신교는 수용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데 갔다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아주 특이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한 마을에 한 농부가 위중하게 돼서 임종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려면 종부성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신부를 찾으려는 신부가 없습니다. 신부 방에 갔더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실신 상태로 있는 겁니다. 간신히 그 신부를 깨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세워서 마지막 종부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술에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중원 부원하다가 마지막에 간신히 종부성사의 영성체를 먹이고 본인도 죽어가는 농부 옆에 누워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 광경을 본 농부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술꾼이 인도하는 천국에 가느니 우리 집에서 만든 포도주로 이곳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이 기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종교개혁은 바티칸 교회에서 공포하는 그 문서 몇 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것 그리고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성전 꼭대기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가 고난받는 그 십자가상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랩돈을 드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회개하고 더 많이 들이지 못한 것에 가슴 아파하며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기도했던 그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기도의 정신의 회복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개혁교회는 기도를 회복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이 새벽 재단을 세워왔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검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왔습니다 경창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신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순종하시는 예수님 영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역설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그 마지막 진검다리를 세워 제자의 길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유산을 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쫓아간다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 가운데 저는 유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것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 줄의 글이라도 쓰셨습니까 책을 내셨습니까 대하록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쓰셨죠 언제 쓰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땅바닥에 쓰셨다가 지우셨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 외에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글도 어떤 문서도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을 어떤 도구나 무기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딱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방법으로 또 유산으로 건네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처럼 건네주신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는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기도의 유산은 무엇인가 많은 기도의 유산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책 사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한번 살짝 보시고요 살 필요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는데 참고서나 정답 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조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응답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응답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응답받는 참고서 정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 돈 주고 팔면서 그거 읽고 기도 응답 받아야지 하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고 못 받는 것으로 기도의 수준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재단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재단에 기도했더니 응답 잘 받더라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지 금식하면 큰일을 응답 주신다 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앙으로 쫓아갈 뿐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안 되었다 결과를 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요동을 칩니다 위아래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곧 죽을 거라고 서로 얘기할 때 저처럼 이런 로망 칼날 입은 성직자가 승객으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붙어서 그 성직자에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조종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성직자가 있으면 다 그에게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직자는 기도하는 자이지 기도해서 뭘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성직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이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갖고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응답이나 받아야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성도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실에 문을 살짝 열고 목사님이 그 여자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쥐어짜고 괴로워하고 한숨을 쉬면서 울다가 머리를 다시 감싸고 괴로우듯 흐느끼며 정말 힘들게 힘들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도실에 가봤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보다 못해 그 절망에 빠진 영혼이라 생각해서 도움을 주어야겠다 생각해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는 괴롭고 힘들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 목사가 방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다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 성도는 하나님과 1대1 그 가운데 물론 그가 괴로운 표정을 짓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사랑을 전해 주시고 회복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것이죠 기도는 때로 어떤 해결이나 응답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기도 그 자체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 소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해결 받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받았느냐 기도하라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난받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응답이 되던 응답이 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 그 자체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 응답 받는 것 좋지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저 기도하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자들이 깨어서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 아니죠 제자들이 기도했어도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도록 기도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기도하지 마라 뻔한 일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순수한 기도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 받으려고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순수한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순수한 기도자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시를 낭독한 미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꽃, 바람, 하늘, 빛과 생명의 노래라는 시집 가운데 쓰러져버림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바람에게 말했다 너는 밀어붙여 나는 퍼부을 테니 그래서 그들은 화단을 강타했고 꽃들은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밀어붙여 내가 퍼부을 테니 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바람을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 기도의 빛대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로 밀어붙여 내가 퍼부을게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퍼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든 어떤 결과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주님이 밀어붙여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하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퍼부으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회복하여 참된 기도자로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저희들 하루하루 새벽재단을 세울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자체의 능력을 저희들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유일한 유산과 같은 기도를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신앙 가운데 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받던 응답을 받지 않던 그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곳곳에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밀어붙이길 원합니다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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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